지금부터 레몬에이드보다 훨씬 복잡한 그리고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모계신 이 공식은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자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보스턴의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공무원입니다. 주택 가격 현황을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런 표를 받았어요. 이 표는 1978년도에 미국 보스턴주의 506개의 타운들의 집값을 보여줍니다. 즉 행이 506개짜리라는 거죠.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한번 이 표를 살펴볼까요? 자 각각의 행 하나하나는 타운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열은 각 타운들의 특성을 의미하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열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된 14번째에 있는 MEDV입니다. 이 열은 해당 타운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의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자 중앙값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앙값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행이 의미하는 지역에 5채의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죠? 자 주택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이 바로 중앙값, 미디언 밸류입니다. 중앙값은 평균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지표예요. 자 다시 표를 봅시다. 첫째 행의 값인 24는 해당 지역의 주택값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주택의 가격이 2만4천 달러라는 의미예요. 이 값이 클수록 비싼 주택이 많은 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첫째 열인 crime은 crime은 범죄율을 의미합니다. 범죄율이 높을수록 집값은 떨어지겠죠. 자 네번째 chas는 그 지역이 찰스강 근처에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주변에 강이 있다면 더 비쌀 테고 그렇겠죠. 그래서 강이 가깝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을 표시하고 있어요. 여섯번째 rim은 평균 방위 개수입니다. 그리고 열세번째에 있는 lstat는 하위계층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1에서 13번까지의 열은 14번인 열의 집값이잖아요. 저것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에요. 이 독립변수들이 어떻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이 바로 왼쪽에 있는 복잡한 공식입니다. x, y로 표시된 부분을 컬럼의 이름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의 데이터를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변수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집값의 예상가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9.132 모델이 우리에게 알려준 집값의 예측값이고요. 여기 있는 15.2는 실제 그 집값의 가격인 거예요. 물론 이 값들은 정확하진 않죠. 19.132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꽤 비슷한 값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학습을 잘 시킨다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즐겁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탄소 플로어를 이용해서 집값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